오늘은 월드컵 16강 기원 힘내라 대한민국 닭가슴살 튀김으로 힘차게 응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제발 닭가슴살 300g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흰껍질과 불순물을 제거해줍니다 두번정도 흐르는 물에 씻어줍니다 팬에 물 1리터를 넣고 끓여줍니다 물이 끓으면 닭가슴살 넣고 참내 제거를 위해 맛술 2스푼 넣고 삶아줍니다 20분간 삶아주면 잘 익은 닭가슴살이 됩니다 삶은 후 찬물에 바로 넣어 식혀줍니다 식은 닭가슴살은 결대로 찢어줍니다 찢은 닭가슴살의 맛소금 4꼬집 후추 3꼬집으로 간을 하고 섞어줍니다 튀김 반죽으로 튀김가루 120ml 파슬리가루 1분의 1스푼 넣고 섞은 후 찬물 40ml 넣고 잘 섞어줍니다 잘 섞어줍니다 위생비닐에 닭가슴살 넣고 전분가루 3스푼과 공기 넣고 잘 섞어줍니다 튀김 반죽을 묻혀서 닭가슴살을 튀겨줍니다 중간중간 잘 떼어주고 타지 않게 튀겨줍니다 노릇하게 튀겨진 튀김은 채에 옮겨 기름을 빼줍니다 바삭하게 튀기기 위해 한 번 더 튀겨줍니다 국민 찍먹이주 청양마요 준비합니다 취향껏 청양고추 팍팍 썰어주고 마요네즈 2스푼 반장 1스푼 반 넣고 청양고추 올려주면 월드컷 응원야식 완성 참을 수 없어서 엔딩전에 손이 다 버렸네요 오늘은 월드컵 16강 기원 힘내라 대한민국 시원한 맥주와 닭가슴살 튀김으로 시원한 맥주와 닭가슴살 튀김으로 제작원을 잘 Wool spend Part 2 5 5 5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